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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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나게 아 아 자 사실 블랙피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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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입질이 톡톡 들어오고 있어요 또 잡으셨어 현재 톡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어이 드라마 저도 걸었죠 오케이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올리기 쉬운데로 이게 올리기가 저쪽은 파도가 더 힘드니까 여기에서 바로 올릴게요 큰일났네 아 가버렸네 이쪽으로 끌고 와서 오케이 이렇게 떠있고 여기 이 상태에서 살짝 잡고 있다가 너무 텐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상태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우 파도 아 생선하게 아직 한 번이 남았다 으악 으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